쓰레기 봉투 같다는 만두. 아 이걸 쓰레기 봉투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. 여러분 합성까지 해놨어. 아씨 나 만두 좋아하는데 이거 먹을 때마다 이거 생각날 거 아니야. 샤브샤브 가면 라이스페이프라고 주잖아. 그거에 이제 샤브샤브랑 숙주랑 딱 쌈 싸면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근데 상당히 맛있습니다 여러분. 잠시만 봐봐 여러분. 와이프가 방송 보고 있다가 근데 제가 말 들으니까 쓰레기 봉투처럼 보이긴 하는데 맛있어 보이네요 여러분. 여러분 이거 방금 내온 거라